이것은 정말로 화가 났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의 가수 나훈아에 대한 가짜뉴스가 이렇게나 확산되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거짓말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나훈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문은 무척이나 거짓말스러운 소문이다. 유튜브에 이런 허위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수 송가인이 어떤 관계인가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런 불합리한 소문을 퍼뜨린 유튜버 A씨에게 고통스러운 느낌이 든다. 저 사람은 우리의 소중한 나훈아를 비난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그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는 그의 채널에서 퍼져나갔다. 나훈아는 지난해 12월 25일에 대구에서 열린 드림55 나훈아 콘서트 앵콜 이후로 올해까지 콘서트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는 교통사고 영상까지 영상에 첨부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다. A씨가 만든 나훈아 동영상은 10개 이상이었고 총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들이 가짜뉴스를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것에 분노한다. 대부분은 볼 때마다 그것이 가짜뉴스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나훈아 뿐만 아니라 이명웅, 유재석, 송가인 등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나훈아의 빈소를 찾았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또한 유튜브에는 다양한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들의 조회수 얼떡이며 움직이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거짓 정보들은 확실히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불쾌한 상황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가짜뉴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 끔찍한 가짜뉴스들이 연예인들의 인생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들은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의 인생과 가족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질까? 이런 무분별한 행위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연예인들은 최근 이에 대한 법정 대응을 선언했다. 우리는 이런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